저는 이렇게 했고요 하트도 많이 넣었고 여기 이거는 히나 이름이고 여기는 L, S하고 라이소 됐습니다 깔끔해도 돼요 여기서? 하나 둘 셋 깔끔 귀여워 네 그렇답니다 뭔가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토끼도 있고요 원래 디자인은 좀 더 심플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또 많이 추가해가지고 좀 화려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짠! 이건 이제 왼쪽 신발이 다일 LEFT 진짜 단순하죠?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 민트 색깔이 좀 어울리게 초록색 비즈를 좀 활용을 해봤고요 이미 제 신발이 좀 과하기 때문에 저는 비즈에 많은 저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 깔끔 한 번 할까요? 하나 둘 셋 깔끔! 변부하지 않았다 완성! 완성! 귀여워! 안녕! 완성! 귀여워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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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se 2 요런 이번엔 바닷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